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런 좀비 처음일걸? 이렇게까지 해야 되니까? 지졌다. 좀비 탐정이라는 드라마의 저도 지금 좀 시간이 생겼더라고. 지금 난 이러고 집에 와도 상관없는데 저는 그냥 뭐 비찮아서 집에 와서 집으면 되는데 주민들이 모르실 것 같아요. 상관없는데. 오빠 할게? 방지척을. 안녕하세요. 선배님. 선배님. 여기까지 해야 됩니까? 왜 이렇게까지. 형들 알고 오케 하셨습니까? 야 그냥 가. 괜찮아요? 어떻게 쉬고 맞죠? 저도 오늘 미녀라 그래가지고 머리 부셔서 왔거든요. 선배님 너무 귀신데요. 근데. 아 역시. 어 손 되게 예쁘시다. 뭐. 이거 먹는 거 아니에요. 천천히 이제 두 분 연기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슨 연기네요. 근데. 윤지 형이가 앞으로 도망가와서 놀래요. 내가 이렇게 나오면. 하나 둘 셋. 야 야. 할 것 같은데. 어, 어구가 한번 내보실래요? 제가 손을 그대로 오게 치고. 야. 야 형. 윤지야 너. 너 운동하네. 비비크림 다녔다. 아 너무 가벼우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야 대단하다 윤지아. 야 이거. 야 너. 나 안 왔는데 떨릴 게 없냐. 괴물커버.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요한입니다. 이제 당신도 자신 있게 일찍 하세요. 비비크림 광고 모델로 광고를 찍으러 왔습니다. 세상에 없는 제품이기 때문에 이게 오늘 굉장히 어려웠어요. 재밌게 또 편하게 대해주셔서 저도 이제 편하게 찍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꼭 챙겨볼 테니까 여러분들도 챙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요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이승윤이고요. 네 저는 홍순목입니다. 네 김혜선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드라마 촬영 현장이고요. 어제까지 산에 있다가. 저는 청순한 여주인공 역할 생각하고 왔는데요. 집어. 집어. 오늘 보니까 액션 씬이 엄청 많더라고요. 전혀 생각 못 했는데. 네. 무서워. 이제 사실 할게. 포항 계좌에요. 왜냐면 우리가 티그를 보는 그 좀비가 여기에 감정이 보내야 돼가지고. 수많은 좀비들이 할 말도 못한 채 죽어갔다. 이 새끼가. 액션이 되더라고.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스톤트로. 새로운 재능을 좀 발견한 것 같아요. 아 진짜 놀랐어. 아 진짜 놀랐어. KBS 이티비 좀비 탐정. 화이팅. 대박. 저를 사랑하는 모임. 저를 사랑하는 모임. 오. 할 줄 알아요. 그냥 똥처럼 생겼면 똥 아니야. 젤리야 젤리. 오! 발전 됐다! 발전! 수고하세요! 네! 아니잖아! 쌍청이잖아! 인사했잖아! 갈아볼까? 갈아볼까? 내가 잘 부탁해요. 추운 5차원인데. 처음에는 나오는 것 같은데. 고개를 들을 수 없다. 수고하셨습니다. 감기 무량하죠. AMS에서 하는 드라마에 에이스 멤버 정원이 출연하게 되고 떨리더라고요. 굉장히. 너무 잘하시는 배우분들이랑 같은 작품에 나온다는 것보다 정말 영광입니다. 오늘 불태웠다 진짜. 연기 인생이 있어서 역대급으로 떨리고 그만. 손꼽는 날인가. 진짜 너무 긴장해서. 큰 상을 안 온가. 여러분들의 연기도 정말 일품이니까요. 저는 배꼽 빠지게 웃을 것 같습니다. 벌써부터. 여러분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좀비탐정 많은 사랑 부탁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후회하는 운동 이 시켜줄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يف즈가 수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